미안해요. 얼마 안 해줬어요. 다음은 3장 수연식이 있겠습니다. 부록생 황수경 상장 이름 황수경 위 어린이는 상평 어린이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를 칭찬하여 이 상장을 소유합니다. 상평 어린이들 먼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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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록생 황성빈 상장 이름 황성빈 위 어린이는 상평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를 칭찬하여 이 상장을 소유합니다. 상평 어린이집 원장 상장 이름 황성빈 상장 이 어린이는 상평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를 칭찬하여 이 상장을 소유합니다. 상평 어린이집 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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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제는 바다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보내던 여러 일들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초등학교의 가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낼게요 왕장선생님 고마우신 선생님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동생들 다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어린이 초등학생이 되었고 골라올게 2019년 2월 2017일 학과 대표 최진영입니다 아침반 여러분 아고여서 재미있게 기대면 사랑하는 우리 집을 떠나가게 되었네 우리 우리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깨 동물의 동물 자의 거 해보고자 어깨 동물의 동물 자의 거 해보고자 어깨 동물의 동물 자의 거 해보고자 나는 나는 착한 3평 어린이 나는 나는 착한 3평 어린이 3평 어린이집 어린이집 3평 어린이집 ! 4평 어린이집 우리는 핵불동산 이것으로 제삼